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이원준입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박수 쳐드릴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브레인크래커 첫 시간입니다. 지금 이 표지 보시면 뭔가 우주인이 있죠.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 이항대립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뭔가 우주에 나가 있죠.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해요. 지금 우리 강의의 제목이 브레인크래커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다들 뭐라고 부르냐면 뚝배기 깨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뇌 파괴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부르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대놓고 말할게요. 첫 시간부터. 우리 어려워요.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랬었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해야 되나? 근데 올해 수능의 1등급 컷이 84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중코인 떡상이란 말이 나오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깨지고 수능 시험장에서 안 깨지는 게 낫잖아요. 여기서 안 깨지고 수업 시간에 편안하게 있다가 수능 시험장에서 깨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확실하게 깨지고 수능 시험장에서 안 깨지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해봤는데 왜 재수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후에 44.9%가 국어 때문에 재수를 결정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지금 굉장히 학생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요인이 된다는 얘기, 변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변수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국어는 그 예상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평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은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거 조사해보면 나와요. 조사해보니까 1등급을 받은 구평에서 100명 중에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몇 명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34에서 36명 나와요. 그렇다면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한 50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은 SAT나 그런 걸 보면 여러 번 볼 수 있겠죠. 7번이든 8번이든 1년의 마음대로 봐. 근데 우리는 한 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고민이 누적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스키마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스키마예요. 스키마를 다른 말로 이제 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지구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하자 이게 우리 강의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모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위한 틀이에요. 어저께 스카이캐슬 본분 전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국어에 대해서는 너무 피상적이에요. 거기 보면 뭐 20억을 받는 입시 컨설팅 하는 분이 나오는데 국어에 대해서는 야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틀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다 고민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 부족해요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답은 사실은 되게 명백해요. 생각하는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럼 생각하는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스키마라고 해요. 이거는 영어로는 스키인데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시. 그래서 내용이 아니에요. 수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국어에 가장 중요한 특징. 뭔가요? 다른 과목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제나 내용이 매년 바뀌어요. 다른 과목은 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매년 바뀌어요. 내용이. 일부러 안 겹치게 내요. 왜 그렇죠?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생각하는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생각하는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게 스킴한 거예요. 독일어로 스킴하고 영어로 스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또는 같은 시간 글을 읽더라도 더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쓸 수 있고 앞으로 대학 가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합적인 학습 기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할 거예요. 너무 길게 서론을 말하진 않을게요. 일단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자, 기존의 국어 수업은 주로 문학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문화 뭐 쉽다 어렵다 이런 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인 정답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3년 동안 이걸 이제 우리가 통합수능 국어라고 해요. 2017년부터 AB형이 하나로 통합됐거든요. 자, 통합수능 국어 우리가 3번 봤는데 자, 이 3년간 가장 어려웠던 10문제씩을 뽑으면 30문제가 되겠죠. 30문제 중에 문학은 몇 문제일까요? 자, 몇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틀려주시면 더 좋아요. 네, 네 문제. 네 문제로 하셨어요. 기쁘네요. 네. 자, 우리 친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낮추세요. 몇 문제쯤일 것 같아요? 두 문제. 네, 기쁘네요. 네, 틀렸거든요. 좀 더 낮춰주세요. 우리 학생 몇 문제일 것 같아요? 한 문제. 네, 좋아요. 여기서 이 한 문제라는 답이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같이 볼까요? 옛날이었다라면 오답률 30개 중에서 한 21개는 문학이었어야 돼요. 옛날에는 오답률 탑10 중에 7개가 문학이었다고요. 2024학년도 B형 수능시험을 보면요. 자, 그런데 올해는 몇 개예요? 오답률 탑10 중에 0이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문법이 2개 그리고 비문학이 8개예요. 자, 그리고 작년에 하나 있었고 재작년에 또 하나도 없었죠. 3년 합쳐가지고 한 개잖아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문학이 변별력이 좋았다라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왔잖아요. 그렇죠? 비문학으로 왔잖아요.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확 간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못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옛날에는 국어 하면 문학이었거든요. 학력고사는 그냥 문학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문학에서 점차 점차 비문학으로 이동하던 이것이 아주 뚜렷한 경향이 됐다라는 거죠. 이 경향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하느냐? 갑자기 문학 어렵게 내려고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문법도 지금 없애려는 판인데요. 자, 2021년이 되면 수능에서 문법이 사라져요. 수능 국어에서. 정확히 말하면 선택과목화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세국어 너무너무 좋아해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은 없을 거라 봐요. 이건 국어학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계가 고사당한다고 지금 교육부에 엄청 항의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 문법을 선택과목화하면 다 화작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되게 예상이 명확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21년이 되면 국어계는 고사당한다. 그래도 국어계가 또 요즘 엄청나게 문법 시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 공무원 시험이죠. 7, 9, 9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중세국어 거기서도 가르치거든요. 왜? 중세국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21년이 되면 7급 공무원 시험도 사라져요. 폐지예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이상한 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북선의 노 개수는 몇 개인가 관객도 대왕릉비의 한자 수는 몇 개인가 아니면 사람들 쫙 나열해놓고 나서 민족 대표 33인 다음 중 전라도 출신만을 모두 고른 선지는 뭐 이런 건 했었는데 정부가 화났어요. 이런 걸 도대체 왜 내는 거냐 이런 것들이 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지. 2021년부터 5급 공무원 시험이었던 피셋을 7급에 확대 적용하는 건 이미 확정이 됐고 지금 9급도 같이 바꾸는 걸 긍정 검토 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에 국어계는 난리가 왔어요. 2021년이 되면 국어 콘텐츠를 팔려고 해도 시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PSAT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 했었어요. 옛날에. PSAT에는 문학이 한 문제도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공직 적성 시험에 문학이 없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엄청 읍소했었거든요. 그래도 문학을 안 넣었어요.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 당당 독서실 가보시면 많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 또는 이제 형들이 공부하기엔 NCS예요. NCS가 뭐냐면 공기업 시험이고 대기업 시험 문제도 NCS예요. 사실은 기본 형태가. NCS에도 문법과 문학이 없죠. 그러면 리트도 2014학년도에 문법을 없애버렸고요. 최근에 문학을 없애버렸어요. 비문학으로 쫙 채웠어요. 그러면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 비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도 비문학 중심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 앞으로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거는 비문학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시험들을 내는 거죠? 사회적 수요 때문인 거죠. 어떤 사회적 수요 때문인가요? 우리들은 그런 인력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거죠. 정보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이걸 1990년대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2020년대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좀 뒤늦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지과학적 읽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이걸 통해 우리 뇌를 변화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미안한데 이게 제 뇌고요. 이게 여러분 뇌라고 가정해 봐요. 자, 이 뇌는 읽었을 때 여기 시각종춘은 활성화되는데 읽었으니까 내가 뭘 읽었다 이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두엽이 앞에 이 내용인데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뭘 해주는 곳이냐면 추론하는 곳이거든요. 추론. 생각하는 곳.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멍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빨갛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액티브하다라고 하죠.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처리를. 그런데 이 학생이 제대로 독해를 배우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뇌는 어때요? 서로 다른 사람의 뇌지만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두 뇌 혁명인 거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잘 모르는 지문을 읽더라도 그런 멍때리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지문을 읽더라도 특히 요즘 변별력은 과학기술 지문에 있거든요. 바뀌는 걸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국어를 보면 정말 1등급 유지 비율도 높지 않고 국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딴 편으로 본다면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저희가 이번에 또 어저께 전화받았는데 로스쿨 전국 수석으로 2명 배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문석이라는 친구 제가 자주 얘기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작년에 특히 기억이 나는 게 EBS에서 이 친구 다큐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이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셀에서 수업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시원에 제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전주에서 제 수업들을 올라왔는데 되게 짠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두뇌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친구는 생각하는 방법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있어요. 가장 저급한 거, 단순한 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기술들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예요. 국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런가? 국어는 왜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수학은 쉬운 문제들 공식이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공식을 여러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걸 고차원적인 것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잘 응용해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험처럼 보여요. 근데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 높은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이름이 블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수능의 실제적인 이론가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수능을 만든 건 아닌데 이분의 이론에 맞춰서 수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SAT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다 블룸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정보처리 기술들을 배워야겠죠. 예를 들어 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합을 하려면 테니스 선수로 해봐요. 시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을 동시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유명한 러시아의 테니스 코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시합부터 내보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폼을 몇 천번 연습을 시킵니다. 몇 년간. 그랬더니 엄청나게 뛰어난 세계적인 랭커들이 나왔어요. 사라포바를 비롯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 시험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시험의 또 다른 이름은 고부담 시험이에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왜 고부담을 줄까요? 하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엄청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일종의 벤치마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벨커브로 표현하는 걸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이 시험은 기본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T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강을 측정할 때는 가운데가 좋은 거죠. 정상. 이 시험에서는 정상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스쿨 언어헤드 무지 어려웠어요. 17개가 평균이었어요. 서로 문제 중에서. 24개 이상 맞으면 서울대 로스쿨에 올해 갈 수 있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평균보다 7개 더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러면 여기를 넘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비정상인 거죠. 좋은 의미의 비정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사라포바 얘기해서 말았는데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인 걸 하나하나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걸 하는데 힘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얘기는. 그게 채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하는 기술들 여기 Thinking Skill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하는 기술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 곱셈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는 기술들을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고부담 테스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성능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은 자동차인지 알고 싶다면 사막에서 달리게 해보면 되겠죠. 그때 잘 버티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겠죠. 그게 고부담 시험의 철학인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있는데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을 부족하게 주고 어려운 내용을 테스트해서 달려보게 하면 되는 거죠. 쉬운 걸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이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 대신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쪼개서. 복잡한 거를 한 번에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잘 쪼개줘야 돼요. 기본적인 걸로. 그래서 요즘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브라질의 축구 교육 방법이 뭐냐면 미니 실내 축구예요. 축구장은 너무 넓잖아요. 거기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면 축구공을 만질 기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니 실내 축구를 시켰어요. 그러면 축구공을 자주 만질 수 있으니까 개인기를 더 숙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인지적성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술부터 많이 반복해서 배우고 나면 그거를 잘 조합해서 결국 높은 차원의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인 걸 조합한 거거든요. 태권도를 친다라면 품세를 배우고 나서 실전에서 금강맞게 이러진 않지만 그걸 잘 조합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5t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어떤 생각하는 기술들이 있는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